서울러 모든 게 뜻대로 잘될까 조급한 마음에 무엇을 얻을까 밤속 거룩해 마음을 다는 주스대 정말 기뻐 가보지 않고요 어떻게 느끼며 가보지 않고요 어떻게 보나 가만히 앉아 평가나 보니 지나는 건 시간뿐이요 사람이 빠르면 얼마나 빠를까 사람이 느끼면 얼마나 느릴까 그때를 느끼고 지금을 생각하며 원망으로 걸어야지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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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둘러 머동들 뜻대로 잘될까 조급한 마음에 무엇을 얻을까 황석 어둠에 마음을 나누줄 때 정말 기뻐 가보지 않고야 어떻게 느끼며 가보지 않고야 어떻게 오나 가만히 앉아 변만 바라보니 지나는 건 시간뿐이요 사람이 빠르면 얼마나 빠를까 사람이 느리면 얼마나 느릴까 그때를 느끼고 지금을 생각하며 온 맘으로 걸어야지 온 맘으로 걸어야지 온 맘으로 걸어야지 다섯 아 젊은ет 우린 영국이 아 감사합니다.